둘 셋! 자다!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아니 방금 나온 노래가 약간 소개 영상같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자리를 잡는 게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부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저희 오마이걸이요 영해 유배로 강남 페스티벌 두 번째 작년 3년에 아 3년 전에 오셨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저희 잘 보이시나요?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? 아 앞으로? 앞으로 갈까요? 저 그럼 저 가까이 만나볼까요? 여러분? 갈까요? 갈까요? 네 안녕히 계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와 아니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셨죠? 그러니까요 오 가까이서 보니까 저음이 뒤쪽까지 너무 잘 보이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기도 했고 다음 곡으로 여러분 던던댄스 들려드릴 건데 네 네 지금보다 더 크게 환호해 주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고 던던댄스 한번 볼게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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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네 네 오늘 밤 뭔가 추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이 있는 것만 같은데 네 여러분들 목소리가 왠지 꿈속에서도 들릴 것만 같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네 사실 강남에서 여러분들도 뵙 일이 정말 많이 없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받게 되셔서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네 자 자 그러면 그럼 다음 곡으로 저희가 또 네 좀 달려볼까 하는데 응 여러분들 네 똥을 모라를 일으켜 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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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다르십니다 네 맞아요 오늘 또 저희가 하늘색 의상을 입고 왔으니까 이 강남을 바닷가로 물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돌핀 질러드릴게요 네 사실 저 끝까지 저희 음악분들도 들고 계시고 끝까지 따라 불러주신 모습이 잘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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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쪽 한 번만 있다보면 그게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러 바라봐주시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다음은 마지막 곡 한 곡이 남긴 했죠 네 맞아요 마지막 곡 혹시 어떤 곡 짓고 싶으세요? 어? 살짝 설레서요? 어 그것은 정답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나와주시면 그렇게 말했어요 어 뭐야 그러면 살짝 설레서를 들려드릴 것 같아요 연습하고 가봅시다 리미씨 좋습니다 살짝 설레서 셋 넷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? 셋 넷 살짝 더 크게 해볼까요? 더 크게 셋 넷 셋 넷 셋 넷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을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면서 저희 연극대로 간장팬스 팀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